자, 하우머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봐야죠. 네,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주실 분입니다. A플러스 S에 교육센터의 김종무 센터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의 기본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소비를 막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명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고 있는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운영 단계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차테크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를 처음 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사면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다. 이유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 건가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구입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지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료비라든가 정건비 등을 명목으로 해서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이상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를 구입할 때 체크할 수 있는 지출 요소로는 우선은 차량 가격이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유료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정건비, 세금 등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부로 만약 구입하신다면 할부 이자라든가 매월 월낙 금액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아무튼 이 차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중고차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는 새 차 대비해서 보험료라든가 세금 면에서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저렴한데요. 연식별 중고차 감각률을 따진다면 과세 표준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종 부수적인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차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그 무엇보다 저는 매년 5월에 내는데 자동차 보험료 낼 때 되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이 필수입니다. 의무보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로 상품에 따라서 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보장 내역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최대 36%나 나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운전 경력이 있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제출해서 경력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요. 담보와 특약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나에게 꼭 맞는 그런 것만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험 등을 생략하는 것도 하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는 이 블랙박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착하기만 해도 약 3%에서 5% 정도 추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전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또 전략의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의외로 또 그 부분에서는 아끼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무사고 운전의 경우 일정한 수준까지 매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2013년부터는 가입자가 무사고일 경우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오르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차테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법규라든가 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속도 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험료 할증까지 있다는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할 때 최대 17%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요. 좋은 점은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중도에 추가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료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7%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또는 1.5톤 화물차 한 대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소득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이라든가 사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할 수 있고요. 가입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자에게 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별도의 소득 증명 서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놨습니다. 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보험, 휴면 보험금을 찾는 방법. 요거 한때 기사 떴을 때 요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거든요. 저도 근데 겨우겨우 해서 2만 얼마가 환급받았었어요. 요 부분 좀 알려주시죠. 네. 금융감독원하고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 휴면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휴면 보험금 조회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 계약자 본인이 직접 미지급된 휴면 보험금 존재 여부를 조회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주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았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지급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휴면 보험금 조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내에 자동차 보험, 휴면 보험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면서 보험금 지급은 결과 화면에 기재되는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조회 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야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전에 들었을 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정보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무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